이제 저는 저희 집사람이요 제가 이제 남편으로서 그렇게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대신 저희 집사람은 저로 하여금 그 오직 영화 안에서 살게끔 그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좀 철탁선이 없을 만큼 세상 사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저 영화만 하고 살았는데 산다는 게 뭐 얼마나 그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? 그런데 그런 뭔가 어려움 같은 거를 도무지 저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가가 되신 분들을 보면 다 희생한 어느 한쪽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분이 그렇게 앞에 나서서 지금의 오늘이 없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부인은 제 후배예요 굉장히 탈런트로서 정말로 청망받는 시인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 저 실례 아니면 말 본래 더듬으셨어요? 아니 저는 뭐 저 뭐 저 어렸을 때나 또 조금 다니는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전혀 더듬지 않고 뭐 반장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는 반장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언젠가서부터 이렇게 더듬어지고 그런데 제가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선생님 그렇게 말 느리게 하시고 약간 더듬으시고 그러는데 연애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? 그때도 더듬었죠 그런데 채령 씨가 되게 아름답고 체격도 좋고 그랬는데 채령 씨를 어떻게 꼬이셨어요? 그런데 이제 남들은 다 꼬셨다고 뭐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나이차도 많고 그 인연인 거 같아요 인연 왜냐하면 저는 그 채령 씨가 장례를 초망받는 그런 연기자로서 방송국에서 그런 기대를 온 사람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뭘 하셨어요 그럼? 아니 그냥 그 진짜 그 굉장히 선수하고 아니 근데 예쁘다는 것만 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아 7년이나 이렇게 사귀었는데 예쁜 거 그거는 벌써 금방 지나가죠 예쁜 거는 그래서 아마 그 마음씨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는데요? 아 이거 처음에 제가 무슨 그런 영화를 찍었다는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아 기억하기 싫은 영화 캐스팅하셨구나 그런 무술영화를 하는데 신인을 기용을 했는데 이제 그 채령 씨가 왔어요 그러니까 TV에서 보시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오디션 비슷하게 하신 거군요 여러 그 겉으로 드러난 여러 조건은 됐으니까 바로 이제 그 지방으로 가서 이제 그 촬영을 하는데 영화 안에서 살아야 될 여러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생활도 그렇고 근데 영아 씨는 통 모르는 거예요 통 처음 가봤으니까 네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뭐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면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억나시면 그 지방 모르는 주제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 이 아가씨는 내가 좀 호되게 좀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무엇을 잘못하면은 좀 심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좀 좋아졌는지 어쩐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랬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노출하는 거 좋지만 여자로서는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기 몸 왜 괜히 쓸데없이 나를 왜 다리를 보이라 그래 이러고 그러는 게 마음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리 보였어요? 안 보였어요? 걔가 싫다고 그래갖고 그런 거를 안 찍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진 거지 촬영이 완전히 끝나고도 어디 사는지 뭣도 몰랐어요 아니 그거 되려고 그랬는데 한 1년이나 후에 어디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MBC 타렌트인지도 모르셨어요? 아니 그거는 알았죠 그건 아시고 그러나 그렇게 제가 좀 덜만한 연기자라는 거는 모르시고 네 모르고 그랬죠 그래서 1년 후에 어디서 만나셨어요? 길거리에서 우연히요? 그래가지고 이제 차도 한 잔 마시고 언제 먼저 차 마시자 그러셨어요? 그렇죠 좋아서 그랬던 거죠? 그죠? 안 그러면 그렇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도 더듬으시면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러셨다고요? 그런 말에서는 안 더듬었을 거예요 그냥 했을 텐데 중요할 땐 안 더듬으시는구나 그렇죠 1년 후에 만나니까 그쪽도 좀 미안했던지 아 언젠가 이제 꽃을 이렇게 갖다 주고 아 선생님이 정균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좀 오해를 해요 제가 감독이기 때문에 뭐인가 뭐 다음 작품 뭐 저 출연시킬 게 어떻고 뭐 이런 시시한 생각들을 할 수 있죠 감은 이설로 꼬셨겠지 지금 그런 그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이제 김현자 선생님도 묻는 투가 너 무슨 감은 이설로 어떻게 꼬셨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심을 가지고 그런 생각하게 돼요 유명한 감독이고 그런 일이 아니 그때는 유명하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때부터 시작하셨어요 선생님은요 무슨 뭐 갑자기 불붙은 건 아니고 아주 느리게 예배들 시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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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군이라는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종단을 그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좌절을 맞벌하는데 그때 종단의 반대한 이유가 비군이라는 영화의 내용 때문이라기보다는 친군무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 또 해명받고 사과받아야 될 이런 것들 이런 일을 비군이라는 영화를 꼬투리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굉장히 화가 났고 제가 62년도에 데뷔했으니까 그때 촬영감독을 맡아주셨던 최호진 씨라는 분이 촬영감독이 계셨는데 이분이 다른 영화를 찍다가 다른 영화 현장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교통장으로 만나서 처음 데뷔할 때 그분은 엄청난 보호와 도움 아래에서 감독이 됐는데 그런 분을 잃었을 때 오는 슬픔이 컸다고 영화를 만들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이 즐거운 영화입니다 물론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고 고통도 함께 수고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아주 제 인생에서는 배우들한테 연기를 그냥 맡기시는 편인지 아니면 일일이 지적을 하시는 편이신지 일단 연기를 어떤 연기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데요 그 요구라는 것은 연기자가 지금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연기를 할 때는 미흡한 어떤 부분이 나오면 일일이 지적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 말귀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말귀를 너무 못 알아들어서 화를 내셨던 적은 없어요?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요 현장에서 연기자들의 기분을 거슬리면 안 된다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할 수 있게든 기분을 좋게 해서 좋은 걸 끄져내야 되니까 화면을 이렇게 뽑아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아부경일 텐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답답하게도 못 알아듣고 그럴 때 화를 내기도 하는데 그것도 그냥 단순한 화 때문이 아니고 공갈성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효과를 위해서 그동안 통화 안 낸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낼 때는 뭔가 자기도 정신 잘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경각심 같은 것을 주기 위해선데 가령 이제 춘향전 같은 데서 두 연기자가 잘한가 하는 대목에서 로브싱을 찍는데 하루 낮밤을 다 세우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스태프들한테 미안해요 그렇죠 밤 세우고 하고도 그거는 또 연출자 어떤 연기자로부터 연기를 못 끌어내는 어떤 능력 같은 능력 같은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를 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남들은 제가 참담을 못하니까 제가 되게 화냈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그 계산으로 화를 내시고 화를 일부로 더 강조를 해가지고 했는데 뒤에 그 결국은 이제 찍긴 찍었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화내시는 제가 그 뒤로 이렇게 보니까 얘들이 네 둘이 다 그런 그 사랑을 해 본 경험이 없어 경험이 없는 애들이었어요 두 눈 다 그때만 해도 조성은 뭐 지금은 이제 잘 알겠지만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는 야 그많은 나이고 이마 했으면은 너도 그런 감정을 모를 니가 없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그 일이 덜어있죠 덜어 이제 101번째 작품에 대해서 혹시 구상하고 계신가요?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모색하고 있고요 제가 61년에 데뷔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쉰 적이 없거든요 그러실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잠자고 먹고 뭐 이런 거 빼고 그런 영화 생각은 그런 데다가 그 좀 이 일에 중독증이 생겨가지고요 아니 편하게 좀 시간을 딱 그 영화를 자르고 그 쉬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어디에 또 안식년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선생들하고 안식년이라도 있고 하는데 그게 없어요 해가지고 지지부진 계속 그 영화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끝났으면은 그 다음 작품을 뭐를 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도 사람을 자꾸 안 놔주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